빠르게 해서 강화만 아 나 이벤트날 하는데 나 저번에 존나 크게 되어가지고 이벤트날 하기 싫은데? 크크노노 망정 100억으로 되려나? 100억으로 띄우면 레전드 근데 솔직히 띄울만 해 왜냐면 저번에 내가 그냥 존나 고생해서 이번에 평균 내기 할 때 되긴 해 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정출놓고 돌리면 안되는게 피벗타임 이거 찬스 타임하고 그 다음 파방이 풀려있다? 이거 모르고 누르잖아? 바로 가는거야 그냥 살자 하는거야 진짜로 이거 고쳐줘야돼 이거 이 새끼 노렸다니까 진짜 개업격어 게임이 근데 스타풋 할인날보다 이렇게 10..어 뭐였지? 5성? 10성? 15성인가? 이게 더 돈 덜 들긴 할걸 아마? 할인날보다 이나는 좀 회전인걸로 아는데? 어 내기억으로? 아 칠흑은 파방해야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깨지면 한 번에 80억이 날라가 어차피 내 돈 아님? 야 이 씨발년아 파방 안되거든요 지금 7성부터? 한대 피고와서 하겠습니다 내가 원투로 가자! 바로! 하.. 시발.. 아.. 언기형 제발! 다음달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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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되자마자 쓸게요 돈 언기형 제발 언기형 제발 아.. 시발.. 야 괴물질 니가 사람이야 추업이 이렇게 잘되면 풀메 두 번 이상 받고 시발하지마 아아아아악 이 씨발.. 어떤새끼야 나가 룰렛 1번 대대장 시발여놔 아아.. 죽같네 아아.. 아.. 저적저적저저저저저저 아 나 돈이.. 돈이 없어 죄송한데 혹시 좀 빌려주실.. 저 풀메 빌려주실 분 없나요? 집원님 교원받아주세요 또 옮기면 되는거 아님? 이게 뭐야! 음력 양력 둘 다 챙기시는 거죠.. 저.. 10일 24일 오오오오 آ오 가자 Å Volt 가자 어휴 흐름이다 에르다의 흐름 오네로 Mong벨 터집사 떨어진거 복구되가니까 코글벙글해지네 이유리응 크크 근데 어차피 오늘 몸별 낄거 아니라 이거 맥스 다 쓰면 치우자 그냥 애같은거 여기는 내가 봤을때 터가 아니다 야 식구성을 못간다 이거 그쵸 식구도 한번은 못갔어 리엔집 장고집 마냥 폭발하는거 아니냐 리유리응 크크 겁내 튼튼하네 아 너무 비싸 진짜 이거 미친짓이야 이거 진짜로 돈이 사라졌어 돈이가 없어 이제 미친짓 정보 이렇게 돈질올 똥꼬쇼에도 현재 스펙으로 무릉 육십층 못돌려 재생의 직업이다 제발 온기형 제발 한번만 가자 진짜 온기형 한번만 가자 과직 아아아아 해적답게 판례역상 가자 온기형 제발 갈 아 너무 빨라 안되겠다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매에서도 피지컬이 딸리시네요 리유리응 크크 풀맥 빌려주실분 혹시 풀맥 빌려주실분 있나요?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그런데 어 식구성은 아니 없으면 못해 나 어 돈이 이거 다 쓴거야 탈탔던거야 강화 버튼 한번만 더 누르면 이십성인데 이걸 끊는다고 가만있어봐 좀 급전은 원래 빌려줄 밖에 없어 남자가 돈이 없지 아우가 없어 나 어디가서 괴물쥐 방송 본다고 쪽팔려서 말 못해 야 말하지마 그냥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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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네 이 새끼야 대충 이 정도 한번만 하고 안되면 말겠습니다 여러분 식구에서 이십성 가는건데 저 한대만 피우고 올게요 나 진짜 나 이거 마지막이야 님들 한대만 피우고 올게 한대만 피우고 하고 돌려도 되죠 인정하시죠 갈 땐 가더라도 단반대쪽은 괜찮아 원기형 가자 원기형 가자 원기형 제가 다음 자리 키우고 많이 쓸게요 크크 강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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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기 형님 아직입니다 21성까지는 바로 가주시고 그때 터뜨려주시면 됩니다 리을이응 크크 강원기 비행기 동음 풀 강원기 동음 강원기 공 유 강원기 발 공 동음 구원하는거 왜이렇게 복잡하나요 힘들었습니다. 80억 매소에 보태세요. 와 대박 우주 최초 미래가 없는 부자다를 님들 저 한대만 피고 가서 할게요. 나 이거 손 떨려도 못하겠어 진짜 돈이 너무 많이 깨져 매소가 한대 피고 가서 갑시다. 부정한 기운을 다 연기에 털어내고 그냥 가자고 응 담배연기에 날라가는건 나쁜 기운이 아니라 니 돈이다 병신? 가자 가보자 한번 3벙이면 됐잖아 은기형 맨소로 규모 사서 할게 은기형 가자 은기형 제발 이거 너무 비싸 치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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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줘요 큐브는 큐브는 내가 많이 쓸게 아 깨져 치우게 그만해 귀찮아 귀찮아 그래도 이건 해야지 치우라면서 파방은 왜 하는거에요 그래도 할건 해야죠 그냥 깨져라 그만하게 망치질을 저렇게 하는데 안터지는게 이상한거 아닐까요 지완님 이 정도면 몽베리 캡틴에 들어가기 싫다고 발버둥치는거 아니냐 아니 이 개자식은 왜 자꾸 19성에서 날 희망구무하고 지랄이냐 1분 아니 퇴출 물방송이 팔렸다고? 신에게는 아직 12억이 남아있습니다 속보 강원계에 빤 벌써 5개째 드득 아아아 가나요 이걸 태초에 물방송이 이거를? 쥐완님 맞아요 그만해요 저희가 너무 쥐완님을 뭐라고 친거 같네요 그냥 18성만 쓰죠 유유 원기형 진짜 물방송의 기적? 원기형! 지완 Srps 애의 demon 반스까지 다 팔았다 아 직접 뺐다 저도 토토하다 몸에 있는 금붙이를 다 팔았는데 비슷한건가요? 그만하자 돈없다 이제 아 몰랐다 엠버 키우자 그만해 전호요? 1미터만 더 땅 파면 다이아채골이 뭘 방치 씨발 깨졌다니까 미친놈인가 깨졌어 씨발 근데 혹시 풀메에서 빌려주실 분 있으면 귓속말 주세요 이걸로 끝을 낸다 마지막은 몽벨이야 이제 매물 없어 내가 매물 다 쓸었어 와 한번클릭에 1억 5천나가는데 아까 우르스 세번들면 2천만매도 준다고? 진짜 씨발 어떻게 되먹은 게임이냐 아 아 지와나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20성 안 까고 밀당하는 템이 꼭 20성 가면 바로 터져버리더라 야 이 씨발여러나 아 끊임없이 터지는 도네로도 매소값이 충당이 한대요 이스 더 파킹 매소 하아 혹시 풀메에서 빌려주실 분 있으십니까? 벨트냐 나냐 오늘 한눈 죽자 죽기 전 아무도 여기서 못 나가 지와나 제발 충신인 저의 말을 들으세요 지금 그만하셔야 합니다 닥쳐 다 닥쳐 오늘 마지막에 웃는건 나다 죽이자 사고기망 치즈를 주시고 족하여 주시옵소서 닥쳐 이놈이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 지와나 지와나는 5패토보다 매접했지만 그저 밖으로 스크레이스로 갈래 기합식에 넣고 가자 아 박계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패 갈라 간다 간다 갈 시바년아 가... 아... 나이 아... 캐리 캐리 10캐리 아 아 파리 아